정성빈 정성빈 05년 4월 15일 중앙수비수 밝다 없습니다 ISTP 얼마에 샀어 형 따라 시작했다가 쭉 하게 된 것 같아요 정성빈 한식 매운 음식 청약되는 노래요? 찾아보면 안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네요 영화 리바운드라고 여기 오는 비행기 안에서 봤습니다 잔다 잘 때 하루에요? 틈만 나면 자고 있습니다 굳이 모은 물건이요? 없습니다 가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최근에 신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겠습니다 약간 같은 행동으로 작년과 똑같이 1년을 보내지 마라 이런 건데 4 작년에 4번 했는데 기운이 주더라고요 오래요? 아니요 아직요 곧 노래 이후 마지막 선생님 회전목마 적재 별 보러 가자 이거 안 됩니다 노래요? 음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빌head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수 ?"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언젠가 왔으면 좋겠네요 아이스 초코 성준이 형 재밌어요 말하는 것마다 웃겨요 세르이오 라무스입니다 수비수인데도 득점도 많이 하고 팀에 큰 영향을 끼친 선수 같아서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올해 목표 데뷔하기 일단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십니다 파란색 수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주시고 경기장에 나가는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탐고에서 프로로 올라오게 된 신인 선수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프로로 바로 올라올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그렇게 기회를 받은 만큼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스타일은 볼을 갖고 있을 때 더 자신 있는 편이고요 왼발잡이로서 왼쪽에서 빌드업이나 큰 키를 활용해서 제공권의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중요한 헨대 선수로서는 한글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막내로서는 작은 것부터 팀에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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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